안녕하세요. provided by yourنا when cooking life is so important 그리고 of course you can get up and eat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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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양념장 치즈볼 매콤달콤달콤 새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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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마시는 것 같아요 오븐에 간장 이것도 쓰레기 넣을 때 클 무릎을 넣는다 두꺼워서 씻어야 그래도 아, 마쥬. 너무 맛있어. 그래도 맛있게 잘 먹어요.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제가 처음에 먹어도 맛있어. 맛있엉. 이제 잘 먹어줘요. 정말 맛있어. 오늘의 주인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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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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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